산넘으로는 풍력발전기가 바닷바람을 타고 돌아가고 마을 골목길에는 유채꽃이 피며 마당의 감귤나무에는 감귤이 주렁주렁 열리는 대지 약 300평과 주택 그리고 창고 약 100평으로 이루어진 촌집 농가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마치 제주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위치한 주택 같지만 해당 주택은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남 완도군 신지도에 위치합니다. 걸어서 1, 2분 거리에 남해바다가 위치하며 고운 모래와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동시에 공기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산소음이온이 대도시에 최대 50배 이를 정도로 풍부한 남해안의 최고 친환경 명품 해수욕장인 신지 명사 심리 해수욕장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300평이 모두 돼지이며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약 25평의 주택 본체 외에도 두 동의 넓은 창고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아주 넓은 텃밭도 있습니다. 넓은 대지와 넓은 창고들을 이용하셔서 주택 외에도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의 주택입니다. 주택은 노출 석가래의 올수리된 촌집이라 크게 손보실 곳은 없습니다. 다만 수리한 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기저기 잔수리할 곳은 있습니다. 수리해야 할 곳은 잠시 후 현장 안내하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촌집은 대지가 넓고 수리되어 있는 점들을 감안하여 매매가 1억 3천만원에 나왔습니다. 계획하시고 계시던 위치와 금액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다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촌집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도인 신지면 동고리에 위치합니다. 열육교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섬이지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장흥 쪽에서 오실 때는 고금대교를 건너서 오시면 되고 해남 쪽에서 오실 때는 완도대교를 건너서 오시면 됩니다. 해당 촌집에서 완도군청까지는 약 30분 거리이며 마트나 은행, 관공서 등이 위치한 신지면, 면소재지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이어서 해당 촌집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도로에서 이어지는 북쪽 마을길로 따라오시면 주택의 진입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심부에 주택의 본체가 위치하며 주택 본체는 마루를 기준으로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넓은 텃밭이 그리고 텃밭의 동쪽과 서쪽으로는 두 동의 아주 큰 창고가 위치합니다. 오른쪽 동쪽에 있는 창고는 예전 창고를 활용하여 현재는 악기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서쪽에 있는 창고는 예전 가축들을 길렀던 곳입니다. 현재는 깨끗이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주택의 경계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8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경계가 물리는 곳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경계는 지적도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 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모두 대지로 991제곱미터 약 300평이며 주택의 면적은 주택과 두 동의 창고를 합하여 324제곱미터 약 98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3개의 방, 마루, 주방, 화장실, 창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두 동의 대형 창고가 더 있습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주택, 마루를 기준으로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완경사입니다. 주택과 창고의 구조는 철골조, 블럭조, 스레트 구조이며 중공연도는 1994년 10월 22일입니다. 남방은 기름보일러, 수도는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폭은 동서로 약 35미터, 남북으로 약 30미터의 폭을 이룹니다.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 가능하시며 입주 희망의 협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현재는 경계 내의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마을 골목에 주차하실 수 있는 부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항공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과 주택 주변의 마을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약 50미터만 걸어가시면 남해바다가 위치합니다. 참고로 촬영 당시 시간이 만조때라 물이 많이 차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남쪽 200에서 300미터 아래쪽에는 고운 모래의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주택을 중심으로 모두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남해 바다가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 주변 유해시설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주변으로는 분진이나 악취 발생, 혐오시설 등의 유해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 시골 지역의 특성상 주택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언덕 쪽으로 분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전혀 영향이 없는 거리라는 것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주변으로 아주 큰 마을이 위치해 있지만 차량 10분 정도 나가셔야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해결할 수 있는 면 소재지가 위치했습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에 위치한 진입로이고요. 들어가는 마을길은 대부분 해당 주택 경계 내에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에서 오른쪽 동선을 따라 들어오시면 예전 축사와 창고로 사용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는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짐들은 매매가 되면 모두 깨끗이 치워주실 계획입니다. 옆쪽으로 예전 가축을 길렀던 축사의 모습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 주인분께서 이곳에 들어오신 후 가축 사육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셨고 축사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아주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에는 여러 그루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요. 특히 장독대 뒤쪽에 있는 대여섯 그루의 감귤나무에는 겨울철이 되면 수많은 감귤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반대쪽 동쪽에 위치한 창고 안쪽 모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칸의 창고가 위치하고요. 첫번째 창고 안쪽에는 악기 연주를 위한 연습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방음이 되는 공간으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유용하게 이 공간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칸의 창고에는 귀촌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양쪽 창고는 모두 전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안쪽에 있는 짐들은 매매가 되면 모두 깨끗이 치워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넓은 텃밭에서 바라본 해당 주택 본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본체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마루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부와 이쪽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부진입부까지 총 2개의 진입부가 있습니다. 다용도실에는 기름보일러와 전기 온수기 설치되어 있구요. 다용도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시면 넓은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화장실은 모두 입식으로 수리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실에서 복도를 따라 조금 더 들어가시면 주택의 주방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용도실 쪽으로 나가시면 주택의 마루와 연결되는 작은 통로도 있습니다. 촌집을 올수리하면서 만들어진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이쪽은 주택의 마루입니다. 마루가 남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채광은 좋았습니다. 또한 예전 촌집의 틀을 그대로 살려 한옥의 고풍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놓은 촌집이었습니다. 마루의 폭도 좁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올수리를 했던 집이지만 현재 수리해야 할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쪽 책장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마루 안쪽이 이렇게 꺼져 있기 때문에 마루 공사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안쪽으로는 가장 큰 방이 위치합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 내에 있는 가구와 가전 대부분은 필요하신 경우 그냥 두고 가실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단, TV와 냉장고, 악기만은 가지고 가실 예정입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문풍지 모두 교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주택의 벽과 바닥, 천정 모두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중간 작은 방 옆쪽으로는 주방에 위치합니다. 주방은 주방 안쪽 층고가 낮은 관계로 싱크대는 하부장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길은 다용도실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해당 주택의 마지막 방입니다. 수납장과 행거를 짜놓고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은 벽 쪽에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시 화장실 쪽으로 돌아와서 해당 주택의 실내 모든 모습 둘러보았습니다. 주택 내에 있는 짐들은 모두 정리해 주실 계획이며 필요한 가전과 가구가 있으시면 그대로 두고 가실 예정입니다. 주택은 전체적으로 올수리되어 있어서 크게 손 보실 곳은 없지만 마루와 문풍지, 벽 페인트 등의 잔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주택은 대지가 약 300평이고 활용하실 수 있는 창고가 넓습니다. 철거 후 텃밭을 더 넓게 사용하셔도 되고 건축을 더 하셔도 되며 혹은 기존의 창고를 좀 더 리모델링하여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남의 바다가 위치한 감귤이 주렁주렁 열리는 따뜻한 남쪽 나라 전남 완도에 위치한 촌집 속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상세 정보와 금액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에 위치한 해당 촌집의 총매매가는 1억 3천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답장 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인생부동산에서 제공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매물 소식 놓치지 마시고 발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생부동산은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촬영과 광고는 무료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세요.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 저희는 맛있게 해보니까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